나 혼자 재미있으면 안되지 아 재미있어요 도수님 드리려고 저 안산에서 1시간만 왔어요 이따 맛있는거 드려 너무 고맙네 그치? 이게 쉬운일이 아니지 안산에서 여기까지 온다는게 하얀색과 아까 그거 봤지? 네 하얀색과 검은색 색깔도 좋아주니까 좋더라구 아까 얘기했잖아 내 맘대로라고 너무 재미있어 요럴때는 붉은색이 하나 들어가지고 해야 되겠지? 이건 랍스터 테링이지? 근데 그냥 넣으니까 심심 못하더라고 다 연구해봤는데 딱 하나 넣어주니까 훨씬 예뻐 다 봤을테니깐 색상의 원색이 채소는 아주 잘나오니깐 그걸 잘하려니깐 너무 예쁜데 요거는 여러분이 아는사람 알겠습니다 샤프론 소스에요 샤프론 소스 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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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프